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물을 좀 따라보이고 우리 왜 맨날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고 짜파게티를 안하는 겁니까? 짜파게티나 형이 진짜 진심이셔 형이 진짜 진심이시라고 야채까지 좀 해줬어 아니 우리 야채 남았잖아 저번에 볶음밥 하려고 그랬던거 아 그거로 그러신거구나 이게 원래 안상하게 하려고 식초같은걸로 이랬어 이거 엄청 맛있겠네 이거 엄청 맛있겠네 이거 지금 몇개예요 형? 4개? 4개 4개는 되어야지 4개는 되어야지 4개는 되어야지 4개 4개는 되어야지 5개이 라이브야, 라이브. 어, 철회 건물을 잡았어요. 아 이거 너무 고퀄인데 지금? 팔관념이 잡은 거예요?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좋아, 좋아, 잡아, 잡아.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걸 찍어드리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돼? 찍어드리는 거 아니야? 야, 손이 너무 바빠. 형이 지금 손 엄청 빨라요, 지금. 너무 바빠. 무슨 한 스텝 손 나온 거 같아. 자, 오늘, 오늘은 이제 이번 화가 언제 나갈, 야, 올해 언제 나갈지? 한 두 달 있다 나가나? 한 그 정도 될 거 같은데. 근데 오늘 풀드 포크 해가지고 홀드 포크 짜파게티로 끓여버려야겠다. 거기 들어가지. 거기 들어가지. 무조건 들어가지. 남은 거 어차피 먹어야 되니까. 아니, 철판이 거의 죽이네. 아까보다 더 좋은 거 같은데요, 가끔히? 이거는 저희 임금 따로 놓고 드려요. 야, 그런데 이거 지금 보는 사람이 있는 거야? 엄청 많아요, 지금. 많아요, 많아. 아하. 이게 낫나? 잘 끓이고 싶다. 잘 끓이고 싶다. 다음봐. 여유의 심리 한 번 봐도 돼요?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이. 아, 그러니까. 내가 왜 떨리냐? 난 라이브 이런 거 진짜 잘 안 해. 그러니까죠. 그래서. 여유의 심리 한 개 하나만 더 있을 건데.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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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야. 골고루 먹어야 되잖아. 와, 진짜 맛있게 됐다. 안 빠져네? 와. 이게 또 가져가면 안 가져가면 되지 않았어? 오, 앵글이. 앵글이 무슨 라방이야, 야. 굉장히 동적이야, 지금. 여기 이제 넣어도 돼. 와, 진짜. 이게 패치네. 응. 다 넣어도 돼. 오늘 저 바베큐 기계에서 나온 거니까. 다 넣어도 돼. 어떻게. 청하. 형. 이게 쇼트예요, 지금 형. 응? 이게 쇼트야. 아, 유튜브 너무 어려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쇼트야. 자, 거의 다 됐다. 거의 다 됐다? 이거, 이거 완전. 야, 완전 이거. 여기 원래 애개 끓이 힘든데. 아니, 감동기. 아니, 감동기. 아까 처음보다 너무 열심히 튀는 것 같더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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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딱하고 끝 참기름 좀 얇다 됐다 먹자 마무리 마무리 고맙습니다 제러새끼 여러분 아니 저희 유튜브 유튜브죠 많이 봐주세요 정말 정말 엄청나게 투자해서 하고 있으니까 아 지금 이거 기억으로 따지면 재무세표가 진짜 0점이에요 적자 적자 어마어마합니다 한 번 되십시오 바이바이 이거 먹으면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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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